자 출제 기조 예시문제 해설 간단히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해설 할게 많으니까 이 예시문제 수문제는 이렇게 2025년부터 이렇게 내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겠냐면 실제 시험 유형과 동일하게 그랬어요 인사혁신에서 실제 시험 유형과 동일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 페이지야? 4페이지 수문제로 사지선다로 이런 식으로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1번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두 번째 보세요 원래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이 그냥 글만 딱 공무사 하나 딸랑 주고 맡겨 고쳐라 틀려 고쳐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을 네 가지를 줬죠 그건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제 시간을 못 푼다고 기억 볼까요? 안내 알림 기억을 안내로 고친다고 안내가 알린 거니까요 알림이 나는데 하나만 보면 되죠 니은 볼까요?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확립과 그립점 일상적인 구호 생활을 향상하기 자 이랬습니다 두 번째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두 번째 대등한 길이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 여기를 동그라미 쳐야 되죠 그러면 관영어 채원으로 끝났어요 관영어 채원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구조가 같죠 그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구호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가 되죠 근데 언어생활의 확립을 향상하기가 안되죠 확립을 향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조가 안맞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쳤냐 니은을 보면 표준적인 언어생활을 확립하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을 확립하고 일상적인 구호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일상적인 구호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자 그러면 똑같이 고를 동그라미 치면 목적어 용언 소수로 끝났는데 목적어도 없을 뿐더러 소수로가 사라져버렸죠 전혀 안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표준적인 언어생활을 확립 명사로 끝났어 그러면 뭐뭐뭐서 확립이니까 국어생활을 향상까지 끊어야죠 을 위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뭐뭐서 확립과 뭐뭐뭐서 향상까지 끊죠 그러면 향상을 위해 확립을 위해가 되죠 이렇게 고치한다는 얘기죠 답이 2번이었습니다 2번을 보시면 2번을 보면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합성명사형의 예를 보자 강사는 명사강과 명사산으로 젊은이는 젊은과 인데 젊은을 용언의 관영사형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용언이 뭔지 관영사형이 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번 보세요 흰머리 할 때 용언의 어간과 그랬는데 어간이면 희죠 희 니은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영사형이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된 겁니다 결국 인사혁시처에서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제시문을 읽고 풀 수 있다 했는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제시문을 읽어도 풀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기본적인 언어의 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지문을 읽고 한 문제 푸는데 몇 분이에요 1분 걸리는 겁니다 그럼 배경 지식이 없으면 푼다 못 푼다 못 푼다 그럼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기본 원래 하던 대로 공부를 하고 하고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추가해야 된다 3번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의 사례 기억 간접 존경 우리 간접 높임 이렇게 배웠죠 존경의 높임이니까 1번 고모는 자식이 다섯이나 있어요 고모는 계신 거고 고모의 자식은 있으신 거고 자식이가 간접 높임이죠 간접 존경 할머니 다리가 아프시다죠 다리 역시 할머니의 다리니까 간접 존경 4번 할아버지는 잘못 수염 할아버지의 수염이죠 간접 존경인데 2번 보면 언니는 아버지 카죠 아버지 카요 아버지의 뭐가가 아니고 아버지의 연세가 아버지의 머리가 아버지의 어디가 이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 카죠 직전거 핀 겁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을 읽어보겠지만 네 번째 줄 도련해요 서사의 무대로 삼을 경우 무대로 삼을 경우 밑줄 세계의 현실성 확보 밑줄 현실성은 무대로 삼는 거구나 그 다음 한 줄 띄고 공론장에서 기가의 논의를 보면 의제를 산출 의제 산출 밑줄 문제의 현실성 확보 현실성 밑줄 아 의제를 산출할 때는 현실성이구나 바로 밑에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좌표를 흔들면서 밑줄 특정한 선택지를 제출할 때 선택지 뭐다 제출할 때 해결의 현실성입니다 그러면 최은우의 광장은 밀실과 광장 사이에서 권해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남이냐 북이냐라는 문의가 격화되니 던짐으로써 그랬죠 남이냐 북이냐를 어디에 던지는 거죠 선택지를 던지는 거니까 제출하는 거니까 뭐야 기억 문제의 현실성이 되겠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답이 1번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5번 문제 그 다음 20번 문제하고 하나 더 있는데 12번 5번 12번 20번 문제 이게 논리 문제예요 무려 3문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한 번도 안 배웠던 파트예요 이거를 이제 공부해야죠 이거를 그래서 또 많이 하면 또 짜증낼 수 있으니까 정식 수업도 안 했는데 간단히만 설명을 했죠 원래는 한 방에 설명해버릴까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앞서가지고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해주고 정식 수업할 때 설명해주겠습니다 다음 준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 이게 뭐냐면 명제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추론이 뭔지 추리가 뭔지 배워야 돼요 그럼 추리에는 어떤 추리가 있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명제 정책명제 배워야 됩니다 3단 논법 배워야 돼요 다 해야 돼 그거 다 할 줄 나겠어 오늘 용어라도 용어라도 근데 일단 내가 너무 욕심이 큰나 봄 왜냐하면 지난주에 해가지고 감동받고 갔거든 지난주 수업 와가지고 무료 수업 했잖아요 감동받고 갔어요 내 스스로가 태도가 내가 학원 간 역대하면서 가장 최고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밥 먹고 난 우수업이었고 그리고 하기 싫은 추론이었고 독해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 정도 학생이라면 가지고 간 선물을 다 줘도 되겠다 엄청난 수업을 줄이고 왔는데 지금 분위기 별로 닮고 싶었던 모양이죠 아무튼 봅시다 모두 참의대 반의 참인과 간단히 해줄게요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오 주무관 오 씨라고 할게요 오 씨가 참석하면 누가 참석한다 주 씨도 참석한다 맞죠 A면 B이다 그 말이에요 이 화살표가 A면 B이다 박주구만이 참석하면 박 씨가 참석하면 홍 주무관 홍 씨가 참석한다 홍 씨가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not 낫이라는 뜻입니다 낫홍씨 낫홍씨가 참석하지 않으면 공 중간 낫공씨죠 그니까 A면 B이다 이거를 A 화살표 B 이렇게 쓰구나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A이다는 A고 A가 아니다는 뭐야 낫A는 A가 아니다 이런 뜻이구나 알겠죠 약속입니다 2주에 참석 그러면 주씨가 아니고 박씨가 참석하면 홍씨가 참석하잖아. 이거 빼고 박씨가 참석하면 홍씨가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외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대외관계라는 건 뭐냐면 A면 B다가 있거든요. A면 B다하고 똑같은 말. A면 B다하고 똑같은 말은 뭐냐면 Not B면 Not A다가 이 두 개는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3 더하기 5하고 똑같은 것은 5 더하기 3이죠. 들리겠네요? 똑같아요. A면 B다하고 똑같은 말은 Not B면 Not A다. 왜 그런지는 소중한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설명해줄까요? 설명 듣고 싶은 사람 5명 이상 설명해주고 듣고 싶은 사람 해줄게요. 지금 못 갈 수 있는데 이제. 쉬운 걸로 해볼게요. 이게 항상 맞는 말이라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이게 항상 맞는 말이라면 맞는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이라면 이게 맞는 말이라면 이게 맞다면 이하고 항상 똑같은 참이 되는 건 뭘까? 자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봐봐. 비가 오면 땅이 젖은다겠지 이 말은 비가 안 오면 언급 안 했죠. 비가 안 오면 땅이 젖을지 안 젖을지는 알 수 없죠. 비가 올 때만 땅이 젖은다 한 거야 이 말은 비가 오지 안 한다면 땅이 젖을 수도 있고 안 젖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땅이 안 젖을 수도 있고 눈이 내렸으면 젖을 수 있죠. 누가 물을 뿌렸으면 젖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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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반대로 땅이 젖으면 땅이 젖었으면 이것도 같지 않습니다. 땅이 젖었으면 비가 온 게 아니다. 아니 땅이 젖었으면 비가 온 거다. 이거 같지 않아요. 땅이 젖었으면 비가 온 거다. 왜 같지 않냐면 봐봐 눈이 와도 땅이 젖을 수 있죠. 그죠? 눈이 와도 땅 젖었잖아. 그럼 땅이 젖었으면 비가 온 거예요? 눈이 왔잖아요. 항상 같은 게 아니다고. 이해 돼?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뭐냐면 땅이 젖지 않았으면 땅이 젖지 않았으면 비가 온 것이 아니다는 100% 맞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얘가 맞는 말이라면 땅이 젖지 않았다면 비가 온 거죠. 그래서 공식이 이래요. A면 B이다는 나 B면 나 A다 황스옥 같은 말입니다. A면 B이다는 B면 A다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해 된가요? 그래서 A면 B다가 나 B면 이거 대유관계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박씨가 참석하면 홍씨가 참석 안 돼 있죠.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뭘까요? 홍씨가 참석 안 하면 그렇죠. 박씨가 참석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다.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도시를 했죠. 그러면 O씨가 참석하면 박씨가 참석하고 박씨가 항상 홍씨가 참석하지. 그럼 O씨가 참석하면 항상 홍씨가 참석하면 맞아 안 맞아? 맞죠? O씨가 참석하면 누가 참석한 거야? 홍씨가 참석하면 맞지? 똑같은 말입니다. 대우로 바꿔보세요. 뭐가 맞아? 대우면 홍씨가 참석하지 않았으면 O씨가 참석하지 않은 거야. 똑같아요? 찾아보세요. 다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알겠나요? 그러면 너는 풀어봤으니까 알지. 이게 아니고 봐봐. 봐봐. 이렇게 줬죠.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문제가 뭐야? 박씨가 참석하지 않으면 오씨가 참석하지. 이거 있는가 보고. 똑같은 거예요? 홍씨가 참석하지 않으면 박씨가 참석하는 거다. 이게 있는가 보고. 공씨가 참석하면 홍씨는 참석한다. 이게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이 두 개를 묶어. 그러면 오씨가 참석하지. 홍씨가 참석하죠? 그건 무조건 답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알겠네요? 이거를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풀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볼 것 같아요? 못 풀 것 같으면 이해는 되는데 1분 안에 못 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죠. 여러 문제를 풀어야죠.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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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과 똑같은 문제라고 볼까요? 어묵이 팔리지 않았다면 떡볶이가 팔린 것이 아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묵이 팔리면 책임이 팔린다. 이하고 똑같은 문제만 볼까요? 책임이 팔리지 않으면 어묵이 팔리지 않은 것이다. 알겠죠? 그것도 답이 없다. 라고 하면 뭐야? 이거 똑같지? 이거 똑같잖아. 그러면 이거면 이거라는 것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제 답 나왔네.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닌 거야? 책임이 팔리지 않았다면 또 그게 팔리지 않은 것이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끝. 이게 1분 안에 돼야 된다니까 1분 안에 이게 그럼 어떤 건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그 연습이 막 돼야 돼요. 이거 몇 문제 그냥 여러 번 풀면 금방 나와요. 금방 아무튼 그 다음 6번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마지막 문단 세월제 문단 마지막 사연에서 시인은 3년에서 치달아온 극한의 위기를 담담히 대면한 채 이름에 눈감아 생각해보면서 현실을 새롭게 구정한다. 여기서 눈을 감는 행위는 외면 도피가 아니라 외면 도피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을 새롭게 반성함으로써 아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을 새롭게 반성하고 현실의 진정한 면모와 마주하는 거구나. 다음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결국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되고 모르면 읽고 풀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유명한 작품을 내는 것이지 안유명한 작품일 때는 시를 줄 수밖에 없죠. 7번입니다. 7번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그른이 없죠. 그런데 비슷한 게 뭐가 있어? 다음 문단에 이 같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이런 것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같은 인물 창조 과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단 앞에는 뭐가 나야 돼? 인물 창조가 나와야죠. 인물 창조가 나온 게 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 읽어볼까요? 다음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살려올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창조해야 된다. 인물을 창조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 앞에는 누가 나와야 돼? 가가 나와야 돼. 왜 다 몇 번이야? 3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문단 순서는 이런 항상 이런 일 중에 반드시 찾으라고 8번입니다. 8번은 답이 3번 디귿이었는데 왜냐하면 디귿의 위에 상의 항목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해소방안 해소방안인데 디귿은 사회복지 업무 경감을 통한 공무원 직무 만족도 그랬죠. 전혀 엉뚱한 말이에요. 그렇죠? 안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그리고 1번 문제 지문이나 8번 문제 지문이 거의 공직자 공무사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걸로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지문을 알겠나요? 실생활 업무로 바꾸겠다 그것이 그겁니다. 9번입니다. 9번 어쩐다는 결론인데 결론 바로 앞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연구팀은 찾았죠.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가 따돌림을 당할 때 밑줄 그 대회에서 전대상피질 부위가 활성화된 것 생각했다 했거든 이는 이것은 인간이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 활성화된 뇌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따돌림 따돌림 당할 때 활성화된 것하고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같죠. 같으니까 따돌림 당할 때나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가 같다는 거죠. 고통이 느낌이 그렇다면 몇 번이야 4번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지금 풀어봤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겁니다. 풀어봤으니까 10번입니다.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 보세요. 공존하는 가정이다. 그다음 보세요. 고소설에서 주인공은 적대자에 의해 원점에서 분리되고 권한을 겪습니다. 아 고소설 주인공은 고소설의 용설이죠. 주인공은 적대자에 의해서 원점에서 분리되고 권한을 겪습니다. 권한을 겪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근대소설 무정을 찾았죠. 문단 거기 한가운데 그들에게 찾았어요. 그들에게 보면 박진사의 집으로 표상되는 유년의 과거는 이상적 원점의 구시를 한다. 박진사의 죽음은 그들에게 고향의 상실을 상징한다. 둘 다 고난을 겪고 원점을 잃고 고향 상실했죠. 그래서 10번 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맥상 기억 의미와 똑같은 걸 찾으라겠죠. 이거 잘 나오는데 기억 돌아가다 똑같은 걸 찾으라겠죠. 어떻게 찾으라겠죠. 자릿수와 같아야 되겠지. 앞에 이상적 상태로 돌아간다겠지. 뭐뭐로 돌아가는 걸 찾아야 돼요. 뭐뭐로 1번 승리로 되죠. 2번 2개씩 돌아가는데 뭐뭐로가 아니죠. 2번 안 돼. 3번 동심으로 돌아간다. 맞죠. 4번도 뭐뭐로 돌아가는데 안 되지.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중에 찾는 겁니다. 이해 된가? 그런데 이제 상태로 돌아가죠. 상태로 상태로 돌아간 걸 찾아야 돼요. 그럼 뭐가 상태로 돌아간 거야? 3번이죠. 동심상태로 원래 상태로 가는 거지. 답이 3번입니다. 12번 1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세요. 가와 나를 천재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인데 이제 논리를 나한테 배우겠다 라고 하면 내 용어에 따라줘야 돼요. 여기서 듣는 강사보다 조금씩 다릅니다. 약속이. 나는 낫을 이렇게 했잖아. 어떤 사람은 낫 A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해 돼요? 보면 알겠죠.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결론을 물어봤습니다. 결론 결론 물어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3단논법 이라고 해요. 자 3단논법 결론을 해줄게요. 봐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론이 뭘까 그러면 결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야 결론 지금 그런 문제야 따라서 따라서 그러므로 결론을 쓰라는 겁니다. 쉬운 걸로 바꾼 겁니다. 결론이 뭘까 나는 맞지 어떻게 맞췄냐 자 봐봐 선생님 그냥 감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강사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니까 사람 사람 같지 이거를 매개념 그래요 개념인데 중매해졌다고 이게 같아야 볼 수 있는 거지 이해 돼요? 그럼 남은 개념 뭐야? 죽는다고 나가 나왔지 그럼 이게 하나씩 써주는 겁니다. 이해 돼요? 다시 내가 결론을 가렸어 결론을 가렸는데 여러분들이 맞췄잖아 그건 뭐야 중간에 겹친 것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겹친 게 없으면 안 돼 그럼 겹친 걸 빼고 나머지가 하나 있지 그걸 하나씩 써주면 돼요 이해 된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결론 쓰는 거 있잖아 결론 쓰는 거 나올 때 3초 만에 선지 두 개를 아웃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3초 만에 갈 수 있게 봐봐 빨리 풀어다니까 잘 봐봐 지금 가 나에서 이 똑같은 걸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똑같은 게 뭘까 노인복지야 아니면 일자리 문제야 아니면 공직관심이야 일자리가 주목했지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 일자리 말고 두 개 뭐가 나와야 돼 노인복지하고 공직 나와야지 답은 두 중에 하나 나와야 돼 그럼 몇 번 몇 번씩 아웃대 노인문지하고 공직만 나와야 된다고 다 맞네 일단 노인문지하고 공직이니까 일자리 나온 거 4번 답 아니지 하나만 떨어졌네 그렇죠? 이제 부러웁시다 아무튼 원래 두 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는 봅시다 자 아까 항상 누가 참석하면 뭐한다 그랬거든 그때 이렇게 표시해 항상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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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B다겠지 이제 나하고 약속이 뭐냐면 나하고 약속이 뭐냐면 똑같은 문장을 찾기야 똑같은 문장을 태우라 하거든 똑같은 문장을 찾는데 이때는 뭐가 들어갔죠 노인복지에 무조건 관심인 사람 일부는 일부일부 이래버리면 나랑 약속을 달려야 됩니다 일부일부 일부 어떤 몇몇 다 같은 말이지 모든 아닌 모든 반대 모든 반대 모든 아닌 일부 어떤 몇몇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노인복지 문제 자 그 노인이라고 쓸게요 노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는 노인문제 일부 나는 그 일부를 일부 어떤 몇몇 일부를 나는 썸이라고 그러거든 썸 그래서 나는 M이라고 써요 이해 되세요? 그냥 글 싫으면 그냥 일부라 해도 돼요 알겠나요? 다음에 할 때는 일부를 썸으로 해서 M으로 쓸 겁니다 알겠죠? 일부 해도 돼요 자 노인 문제 일부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낫 일자리 이렇게 쓰면 되나? 맞아 안 맞아? 맞지? 이해 돼?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건 뭐냐? 가르쳐줍니다 일부하고 똑같은 이때는 항상 오시가 참석은 박시 참석은 이럴 때는 이거잖아 태우는 이걸 태우는 아까 낫 이거 했지 이거는 일부 어떤 게 나오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똑같은 건 뭐냐면 앞뒤로 바꿔야겠지 바꿀 때 잘 봐 이거를 뒤집으면 안 돼 그대로 써야 돼 그대로 쓰거든 다만 이 일부를 누구한테 집어넣어? 이거한테 집어넣는 이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왠지 설명해 줄까요? 봐봐 설명해 줄게요 중앙고시지 중앙고시 출신이지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다녀도 중앙고시 출신이요 그죠? 중앙고시 출신이 모두 다 공무원이 되냐? 일부가 일부가 몇몇은 어떤 일부는 여기 어디였지 여기 창원 창원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이 말과 똑같은 건 뭐냐면 이 말과 똑같은 건 뭐냐면 아까 일부를 어디다 붙여라 했죠? 공무원이 앞으로 바깥을 뒤집어라 했지? 공무원 중 일부를 이 새끼한테 붙여라 했잖아 일부는 중앙고시 출신이다 가만 봐봐 중앙고시의 일부가 공무원이 됐거든? 그럼 모든 공무원의 일부는 중앙고시였지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어떤 몇몇 친이 나오면 똑같은 대우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데 이걸 나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옮기되 일부를 다른 놈한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걸 헷갈릴까봐 일부일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혹시 헷갈릴까봐 이게 뭐냐면 이 표시가 영어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중앙고시 학생이야 공무원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지 이만큼만 공무원이야 얘 공무원이야 정상남도 공무원인데 이것만 된 거야 그러면 중앙고시 일부는 공무원이 됐지 공무원의 일부는 중앙고시 학생이지 그래서 교집합이지 그래서 이렇게 써 교집합 이 표시를 이딴 식으로 쓴다고 다른 강사들은 근데 그게 싫으면 똑같이 잘 살펴도 돼요 다만 일부만 잘 쓰면 돼요 끝이에요 원리 설명에서 이해되지 왜 분이 자꾸 거꾸로 쓴지 이제 그거를 이제 배워야 돼 그것들을 이걸 빨리빨리 풀어야 돼 많은 문제를 다 던져줄 거야 막 풀어야 돼 맞춰봅니다 돼지국밥 먹은 일부는 식중도 걸다가 하면 안 되는데 안 좋은 말이고 돼지국밥 뭐 해야 되지 돼지국밥 먹은 일부는 박아있었다 아 그냥 식중도 걸다 할게 네 그거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식중독 걸림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뭘까 식중독 걸린 거야 아니면 안 걸린 거야 식중독 그렇죠 식중독 걸린 그렇죠 일부는 돼지국밥 먹었다고 먹은 사람이 되고 알겠네요 다 끝났어요 이게 모든 일대하고 일부 일대 똑같은 대우명치 똑같은 문장 찾기 대우가 어려우면 똑같은 문장 찾기 알겠네요 근데 이게 뭔지 알아 내수록 들어오면 그때 이해되거든 집에 가면 잊어본다 논리가 그래 논리가 수학이 그래 논리가 복습해야 돼요 또 문제 풀고 보면 알겠죠 봐봐 자 그럼 이제 풉니다 이제 풉니다 아 아니 일단 일단 똑같은 말을 이해했지 자 그 다음 공 어디야 어디야 공직에 관심 사람 모두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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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죠 일반이죠 나는 모두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모두잖아 모두는 모두는 뭐야 일자리 문제 관심 있는 거지 그럼 얘하고 똑같은 문장은 뭐야 똑같은 문장은 일자리 관심이 아니죠 없으면 이죠 이해 돼? 오케이 없으면 뭐야 공직 관심 어? 없다지 아니다 없다지 끝났어 이 문장은 똑같이 이렇게 일자리 관심 없으면 공직 관심 없다고 여기 있네 일자 관심 없으면 다시 없으면 어쩐다고 공직 관심 없다고 그럼 결론은 뭐야 노인 문제의 일부는 공직 관심 없음 다 몇 번이야 어? 몇 번이야 1번이잖아 끝이죠 할 수 있겠나요? 10분간 쉬었답니다 10분간 쉬었답니다 10분간 쉬었답니다